안녕하세요 만찬 입니다 만화 오늘은 좀 재미난 동영상 한번 찍었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어 뭐야 이거 곤충 액자 이야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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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액자도 특별한 거네 자 이 액자들은 바로 지난번에 표본 제작사 염문옥 님이 만천의 발전을 위해서 지증해 주신 바로 그 곤충 액자 입니다 아주 고가의 수공 수작업 이거 수작업이야 그래 뭐야 그래 하여간 그 액자 인데 요번에 박물관에서 박물관 계단에 나비로 요렇게 장식을 하고 싶다 해서 내가 큰 마음 먹고 바로 그냥 여기다가 그냥 막 만들어서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요런 것이 있구요 또 음 큰거는 이런 것이 이런거 관 액자 인데 회색에 약간 좀 특별하게 한번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좀 뭐라 그러나 이런 장식이 된 이런 좀 이런 액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려 40개를 만들어요 40개 아 이거 만드는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번 기회를 비로소 표본 액자를 지증해 주신 염문옥 님 너무 감사드리구요 이 표본 액자들은 박물관 계단에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어서 40개를 빨리 만들어서 한번 박물관에 지증해 놓고 나중에 박물관 찾아가서 동영상 한번 찍어야겠다 아하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멋지게 한번 표본 액자 만들어 보십시오 오우 예쁘다 정말 자 요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멋집니다 자 보십시오 멋있죠 이것을 이제 아마 어떤 박물관에 가시면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5 만드셔서 만든 건데 하하 어쨌든 오늘 동영상은 나비 나비 곤충 액자 완성 제작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요거 만들 때 힘들었어요 아이고 너무 작다 너무 아름답다 나비 곤충 액자 완성품 만들기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 입니다 만바 멋진데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까지 감사합니다 Gu و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.